네, 반갑습니다. 저는 SBS 배용 기자입니다. 저는 기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자와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고요? 바로 취재원입니다. 흔히 기자는 사람인 취재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 취재원은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는 취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엑셀과 같은 데이터를 얻은 후에 그걸 정제, 분석, 시각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분석을 해서 감시를 하거나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겁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그간 국내 보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저널리즘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 언론에서 처음 시도하는 AI가 직접 정치인들의 이슈를 요약해주는 서비스 폴리스코어입니다. 뒤에 자세히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던 시기에 주목을 받던 하태경 의원의 내년 총선 이슈를 GPT에게 알려달라고 하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스스로 이슈들을 요약해줍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AI가 저널리즘을 만났을 때 탄생한 폴리스코어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취재원인 데이터는 이번 포럼의 화두인 AI의 주된 재료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지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데이터가 없던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탄생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요즘은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만지는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과 친숙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제 관심사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댓글에, 네이버 댓글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분류해서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국내 언론에서는 첫 시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올 초에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하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 블룸버그에서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인 즉 LLM으로 개발한 GPT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블룸버그가 자체 GPT를 개발했다는 건요. LLM에 학습시킨 상당수 데이터가 블룸버그가 직접 보유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블룸버그의 머신러닝 제품 및 연구팀 책임자인 기도원만이 한 말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모델의 품질은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서 블룸버그가 40년 이상 모아온 금융 자료 덕분에 금융 언어 모델을 훈련한 적합한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기도원만은 말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우리는 할 수 없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AI를 저널리즘에 한번 접목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라는 그런 발칙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올해 초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써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픈 AI에서 선보인 GPT가 본격적으로 국내를 강타한 겁니다. 주위의 많은 이들이 환호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 아는 분석가는 본인의 일자리를 읽게 생겼다면서 걱정도 했습니다. 웬만한 분석까지도 GPT에게 말하면 다 몇 초 만에 분석을 해줬거든요. 여기서 GPT라고 하는 거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단체 오픈 AI가 만든 대형 언어 모델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직자 재산 분석을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데이터를 넣고 코드를 한 줄 한 줄 짤만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해서 식은땀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GPT라는 녀석은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 주문하면 뉴스에 들어갔던 그 공직자들의 분석 숫자가 다 몇 초 만에 뽑혀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기초 후에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데이터를 제가 DB로 만든 다음에 GPT4에다가 올리고요. 제가 원하는 분석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별로 토지 소유액을 계산한 뒤에 가장 금액이 높은 순으로 10명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간단한 분석이긴 하지만 직접 분석해야 된다면 엑셀이나 엑셀에서 피버 테이블로 만들거나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짤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 중간에 오류가 생기는 건 GPT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정제한 뒤에 정확한 분석까지 해주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킨 결과물이기도 하죠. 데이터 분석 말고 또 궁금한 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면 그 답도 해줄까요? 내친 김에 제가 속한 팀이 마보작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한 내용을 보니까 틀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하는데 다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외부에 저희 팀 소개한 내용보다 더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줄 정도입니다. 저보다 또 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저와 같이 데이터 협업을 같이 한 언더스코어의 강태영 대표와 함께 올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건 바로 정치인들의 이슈 요약을 AI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는 거였습니다. 최치 PT가 정말 잘하는 게 AI를 통한 요약이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보자는 거였죠. 여러분 하루에도요 이렇게 수많은 정치인들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정치인만 해도 몰고 다니는 이슈는 한둘이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정치인들의 이슈를 짧은 시간에 소화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발생한 이런 이벤트가 같다 보니까 이를 다루는 기사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기자들이 조금씩 내용을 더 취재를 하고 보충한 기사는 가치가 더 높을 텐데 반복적인 텍스트 기사는 많고 AI는 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은 블룸버그처럼 GPT 모델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AI를 만들려면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만 한다는데 제가 모은 데이터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웬만하면 팩트가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틀린 내용이 들어간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희 분석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양질의 재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채 GPT가 학습하도록 파인투닝하면 새로운 GPT가 탄생하겠네 싶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GPT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걸 토대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양력을 최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붉은색 부분 보이시죠? 좀 이상한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1959년생 서울대 법학과 이런 집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인 것처럼 요약을 해놨지만 자세히 보면은 틀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환각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왜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기사로 치면 오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GPT는 21년 9월까지 정보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오늘 정보로 제가 물어보면 학습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질문의 답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웹 검색을 연동하지 않으라는 학습된 오픈 AI의 데이터만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는 거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즉 GPT처럼 생성형 AI를 언론에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도 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된 AI가 기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팩트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성격에 비춰보면 GPT의 할루시네이션은 지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저희 회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GPT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론은 영원히 AI를 우리는 활용할 수 없는 걸까요?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그냥 포기만 해야 될까요? 전 좀 기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의 근원이라고 하는 GPT의 프리 트레인드된 데이터 오픈 AI의 데이터를 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안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오픈 AI에서 학습시킨 데이터 대신에 우리가 미리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를 GPT가 참조할 수 있게 DB를 갈아 끼워주고 생성 AI는 이걸 토대로 요약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즉 GPT가 좀 더 정확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폴리스코가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한데 바로 검색 증강 생성 RH라고 하는데 LNM에게 질문과 관련된 뉴스들을 저희가 참조시키게끔 해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응답하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최신 정치인들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제가 직접 예시로 좀 쉽게 설명 드려볼게요. GPT에다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GPT는 이렇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SDF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양력을 붙여서 이렇게 다시 배용 기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훨씬 더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질문에 적합한 정보를 함께 붙여가지고 GPT가 참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즉 정치인들마다 이슈를 유저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하면 GPT는 왜곡하지 않고 제가 넘긴 정보만을 가지고 요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폴리챗을 올 3월부터 언더스코어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을 피해갈 방안 또 그때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리고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최신 이슈를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이제 정확하게 답한다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되게 사는 많았습니다. 저희 폴리스코어 폴리챗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한번 볼게요. GPT에게 질문과 함께 제공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딥에다가 저희는 저장을 해요. 매일매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분석 방법으로 정치인들을 분류시킵니다. 그리고 유저가 질문을 할 때 해당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와 자료를 앞서 구축한 DB와 연결을 시키며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죠. 가령 OOO의 정치 이슈가 뭐야라고 하면 OOO과 관련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GPT가 이를 확인하고 준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저희로직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유저들이 정치 이슈가 아닌 엉뚱한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답을 해주지 않게끔 설정해놨습니다. 좀 지저분한 데이터 질문들을 애초에 막은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인 이슈 요약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폴리스코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폴리스코어는 지난달 올해 10월달 17일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서비스입니다. SBS 뉴스 구독 플랫폼인 스브스 프리미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 폴리스코어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여론조사 전수 분석을 한 결과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댓글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요. 댓글 성향을 머신러닝이 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유저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는지 혹은 악플을 많이 달았는지를 머신러닝이 알아서 분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폴리챗이라고 하는 GPT 기반의 정치인 이슈 요약 서비스입니다. 할루시네이션 또 피해가고 정치인들의 이슈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제 요약한 폴리챗은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한 정치인 이슈를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던 시점에는 좀 이준석 대표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최신 이슈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각자 다른 이슈를 다섯 문단으로 요약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GPT가 쓴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안 썼다는 겁니다. 기자가 안 쓰고 GPT가 이렇게 기사처럼 썼다는 거죠. 최GPT가 참고할 수 있게 저는 우리는 자료를 넘기기만 했을 뿐인데 요약만큼은 여러분들 AI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맡겨본 거죠. GPT 3.5는 요약 성능이 좀 확실히 떨어져서 저희가 포를 갈아 끼워놨고요. 저희는 GPT 4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더 깔끔하고 읽기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폴리스코어는 저희가 선정한 33명의 정치인 이슈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밑에 보시면 메뉴들도 질문 메뉴도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이슈를 알려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정치인 이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저렇게 질문 창에다가도 저희가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비용도 사실 폰은 유료지만 저희가 비용을 일단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질문의 수는 하루에 6개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나면 폴리스코어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요. AI가 기자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전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취재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시 저널리즘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생산물은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엔 정확성이 따라와야 하고요. 여전히 취재원을 통해 정보가 생산되고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AI가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현상을 기록하고 팩트를 취재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만이 저널리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가오는 미래에 저널리즘은 기술과 결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에 저널리즘을 맞추면 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저널리즘에 여러분들이 기술, AI를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